원주시가 발굴한 특례 11건이 강원도 우선 추진 핵심 특례로 선정된 가운데 논리 구체화와 법제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원주시 연구기관과 함께 원주 핵심 특례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 개발과 조문 법제화를 진행 중이며 이달 말까지 강원 핵심 특례 200여 건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원주시도 오늘 원주시 자문단 3차 회의를 열고 핵심 특례와 최근 신규 발굴한 특례안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원주시의 핵심 특례는 반도체 공장 유치화, 기업 혁신파크, 부론 국가산업단지 조성,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비대면 진료 등 11건입니다.